오늘은 CS 루이스의 순진한 기독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주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보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CS 루이스에 대해서 좋게만 배우고 또 특히 목회자들이 열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순진한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특히 4장 말미나 또 5장에 와보면 아주 우주의 어떤 배후에 뭐가 있다. 힘이나 지휘자, 안내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64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요지를 말하면서 여러분은 먼저 도둑률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존재하며 그 법칙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있고 여러분이 그 법을 어김으로써 그 힘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이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CS 루이스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 어떤 이런 법칙의 배후 도둑률이나 어떤 그 법칙의 배후에 힘이 있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런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직접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하는 게 이걸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 공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당분간 세속화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굳이 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 로빈슨의 책을 이렇게 직접 인용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정태용 목사가 단순히 그냥 억지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될 겁니다. 로빈슨은 이제 앞부분에 이 책 신에게서 솔직히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소위 이 과학 시대에 이 기술 시대, 과학 시대에는 과거의 삼청천의 하나님 사도벌이 말했던 그런 삼청천의 구조로 말하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또 유대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저 너머의 어떤 신이 있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밖에 있으면서 32페이지에 저 밖에 있으면서 외교로부터 찾아오는 손님처럼 지구를 찾아오는 신의 모양은 강단의 설교나 글을 통해 기독교의 구원의 드라마를 대중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신의 모양을 가장 성공적으로 연출한 사람은 세이어져, 루이스, 필립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용어를 조금 더 서슴지 않고 의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세 사람 그러니까 이 러빈슨이 말하는 신의 모양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의인화해서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세이어져는 이런 사람 도로시 세이어져, CS 루이스 또 JB 필립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은 쉽게 말하자면 그 하나님은 실제로 저 너머에 우리의 이 지구를 넘어서 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그런 실제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의인화해서 사용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신약성서 기자들이 저 위에 있는 신을 글자 그대로 믿지 않았듯이 그러니까 라빈슨의 입장에서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그 저 위에 있는 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지구의 이 한계를 넘어서서 신을 글자 그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의인화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역시 그들이라는 것은 세이어져, 루이스, 필립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을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그들 역시 이것을 글자 그대로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스 루이스는 여기 나오는 세이어제나 루이스나 필립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정거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신이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도덕률이나 그 배후에 있는 어떤 힘이나 원리로서의 그런 차원으로서의 신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거나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신으로 실제적인 신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라빈슨이 말한다는 것을 아주 어미있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에스 루이스는 대단한 기독교 지성가이고 영성가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에서 목회자들이 설교에서 또 성도들이 시에스 루이스를 인용하면서 어떤 고급한 시에스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 고급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슨 뭐 어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에스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고 그러지만 이 라빈슨이 말하는 대로 시에스 루이스는 그냥 그런 어떤 배우의 어떤 신으로서의 어떤 의인화한 그런 거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이 필요하고 참 변해가고 변질되어 가는 현대 이런 기독교 속에서 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야 할 이 청교도의 또 종교교육에 좋은 신앙의 자산이 많습니다. 그런 좋은 신앙의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Zachary x x x x x y